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월터킴 대표님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달이 갔네요. 네,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 한 달 만에 오시니까 스튜디오도 뭔가 바뀌어 있고, 그렇죠? 네, 네. 낯섭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바뀌고 나서 처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날씨, 바깥 날씨 지금 너무 좋죠? 어떠셨어요? 오실 때? 어제, 그저, 어저께부터 구름 한 점 없는 게요. 그러니까요. 인생무상? 뭐 이런 거 느끼는 거 같아요. 날씨가 좋은데 왜 인생무상을 느끼시나요? 너무 하늘이 맑고 이러니까, 아, 또 한 해가 가고 가을이구나. 남자들은 가을 타잖아요. 아, 요즘 가을 타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월터킴 대표님과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초대석 꾸며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또 연말을 맞이해서 주제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저희 나눠볼까요? 네, 이제 연말 되면은 늘 우리들 이제 하루되기가 많으면 가족들 모임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친지든 동창이든 이렇게 자꾸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가, 웻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좀 소액이든 뭐 큰 금액이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하다가 개인용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 땡스기빙도 그렇고요. 블랙프라이데이. 그렇죠. 정말 쇼핑을 하게 만드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물건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뭔가 할인하는 폭이 크면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는 선물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한 집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자꾸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싸면은 내가 언젠가 쓰겠지. 그래서 싸니까 쌀 때 사둬야지 하는 심리도 작용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프라이데이 하여간 기가 막힌 걸 생각해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모두 그 땡스기빙을 전후해가지고 일단 사람들 마음이 이제 연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약간 들뜨기도 하고. 그렇죠. 선물도 해야 되고 하는 생각하니까 그거를 아주 소비 조장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게 블랙프라이데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평소에 필요했던 거, 뭐 충동구매가 아니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연말 참 소비가 많은 그런 시즌이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융자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개인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융자도 대표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개인융자라는 꼭 딱 그 캐데고리 안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텀론이나 라인업 크레딧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까지 일종의 융자로 보긴 하는데요. 큰 폭으로 보면은.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텀론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텀론, 텀라이프 인슈런스, 자동차 오롤 텀 인스톨먼트 론 이런 여러 가지들 이렇게 텀미란말이 들어가면 그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5년이면 5년 안에 처음에 예를 들어 2만불 받으면은 2만불을 5년, 60개월 동안에 변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텀론이 되겠고. 이 라인업 크레딧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라인업 크레딧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쓰고 갚고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왜 무한정 기간이 갑니까? 이게 라인업 크레딧은요. 은행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로 한국석 갓 오신 분들은 쉽게 생각하기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크레딧 카드를 현금처럼 쓴다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겠죠. 한도액 안에서 쓰고 갚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손님들 10분 중에 8분, 9분들은 라인업 크레딧을 선호하세요. 은행에서 라인업 크레딧을 줄 때 그냥 이렇게 융자를 신청할 때 대부분의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많이, 액수 그냥 많이 해주세요. 이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많이 주세요라는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일단 심사, 언더라이어리딩 그쪽에서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이유가 들었을 때는 좀 쉽게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나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에 연결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론이 디클라인하기도 합니다. 거절이 되는데 라인업 크레딧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당장 안 필요해도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써야지. 그런데 이 급할 때 써야지가 이게 함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봤을 때 급하다는 의미가 이 사람이 현재 상황에는 돈을 오케이를 해줬는데 1년이고 6개월 후에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이 재정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행에서는 사실은 리스크 팩터가 확 올라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라인업 크레딧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받기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텀론보다는 라인업 크레딧이 좀 더 어렵다. 받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액수에도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뭔가 쓸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받아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어쨌든 신청할 때 그 목적을 항상 기재를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는 목적을 좀 어떻게 써야 할지 애매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6월달, 7월달에 프로모션이 편지나 플라이어로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아보고 내가 11월, 12월에 한국도 가야 되고 우리 애 돌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자기가 알잖아요. 플랜을 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그때 가서 쓰려고 해. 그러면 너 그때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미지 펀딩, 내가 지금 뭔가 목적에 쓰기 위해서 당장 필요했을 때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내가 6개월 후에 그럴 거야. 그래서 미리 내가 찾아가면 기간이 너무 길다. 트롱이니까 너가 한 달, 두 달 전에 다시 오라든가 아니면 그 이유를 들어서 얘네들이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죠. 돈은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요새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달려는 이번에 최근에도 저희가 이건 정말 일주일에도 몇 건을 하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자체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은행마다 라인 오브 크레딧을 주세요. 그런데 라인 오브 크레딧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은행은 큰 은행입니다. 거기는 심사를 할 때 그냥 무슨 어떻게 돈을 주냐가 아니고 이 사람의 돈이 얼마 정도의 가능한지 내가 은행에서 줄 수 있는 가용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인지를 언더라이딩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너 이 저기 터몬으로 할래? 아니면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할래? 아니면 뭐 해프 앤 해프로 할래? 이게 이런 은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언더라이딩을 했는데 지금 개인 융자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걸까지 가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융자를 만드는 게 은행에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지. 나 크레딧 좋아. 그런데 요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진 게 뭐냐면요. 인컴 베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스트롱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통해서 하나요? 그렇죠. 세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 크레딧 카드를 제외한 터몬이나 라인 오브 크레딧, 뱅크에 들어가서 돈을 신청할 때는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쓰고요. 자기 아이디 카피 내고 그다음에 꼭 뭘 사인하냐면 4560이라는 걸 해요. 45606T. 이거는 요새 융자의 거의 맨데토리예요. 뭐 집 융자든 비즈니스 융자든 개인 융자든 모든 게. 45606T는 IRS에다가 내 세금 보고가 내가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기재한 내용과 매치가 되느냐. 이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세금 보고는 저희 은행은 세금 보고 안 봅니다. 그냥 45606T 한 장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보는 게 아니죠. 그걸 자기네가 조회를 하니까. 그거 내가 거짓말로.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2,000불 받는 보험급쟁이면 1년에 2만 4,000불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내가 1년에 2,000불이면 아파트값 내고 뭐 내고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한 달에 5,000불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든 어쨌든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6만 불을 번다 그러면 그럼 4560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런을 시킨다고요. 그럼 2, 3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뭐 이틀 전만에 그러면 너 이거랑 매치가 안 돼서 디스어니스틱. 너 이거 거짓말한 것 같아. 그래서 융자가 거절돼요. 그러니까 마냥 거짓말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은행은 페이스탑. 본군명세서는 사실은 본군명세서를 하는 게 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직장에서는 본군명세서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탑이 안 나가죠. 보통 그냥 페이책만 주죠. 돈만. 체크만 주죠.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1년 지나면 W2를. W2를 주죠. 그러니까 페이스탑을 달라고 그러면 회사에 또 그 얘기해가지고 회사 CP한테 그걸 받아서 줘야 되고 하니까 번거롭고. 그런데 개인적인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페이스탑이 없으면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주장이잖아요. 나 얼마 받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탑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나 얼마 법니다. 그러면 믿고 사는 좋은 사회라 그냥 통과가 됐는데. 요새는 은행에서 하도 디폴트가 많으니까. 사고,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는 달라요. 크레딧 카드는 보통 나 얼마 법니다 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버는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억셉트가 돼요. 우리가 이 융자가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요령이고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기재를 하냐예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볼 때 그냥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거의 95% 정도는 디클라인 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줘요. 그러니까 나 크레딧도 800점. 1년에 한 달에 1만 부씩 벌어서 인컴이 12만 불. 그런데 나 은행에 뚜벅뚜벅. 그리고 나 나가는 돈도 없어. 돈이 많으니까 카드빚도 없죠. 카드 갚으면 다음 달에 다 갚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뭐 가지고 있는데 뭐 페이오프가 됐든 거의 한 달에 페이가 나가도 큰 문제가 없고 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림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이 좋은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면 웰컴이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이게 막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막 권합니다. 프리퀄리파이 됐다고 뭔가 레터를 자꾸 보내주죠. 뭘 하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뭘 하나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하나 신청을 할까 하고 갔었더니. 야 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이것도 돼봐. 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은행 직원이 자기 실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나와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재량적으로 이거를 어프로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은. 은행에 앉아 있는 사람은 메신저예요. 이 서류가 들어가는 론을 심사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더라이딩 쪽에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은행에 누구랑 잘 알아. 뭐 내 지점장도 알아. 거기 한국 직원 내가 잘 알아. 그냥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행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은행 직원이 나 이거 프리어프브됐다고 오라 그러는데. 그 프리어프브됐다는 의미는요. 이게 함정이에요. 프리어프브라는 언더라이딩을 다 다시 해요. 그러니까 김채윤 씨가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은행. 뭐 뱅커버너든 체이스든 큰 은행에서 됐다고. 그러면 이제 가까운 지점에 가요. 그러면은 프리어프브됐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사람이 크레딧이 좋다고 전제하에 프로그램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보통 요새는 프리어프브에 별 하자가 없으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뱅크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하고 인포메이션 넣으면 거기서 바로 어프브르가 떠요. 그러면은 크레딧 카드가 메일을 날라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은행 직원이라 하면은 어 우리 김채윤 씨 같은 사람은 좋은 손님이니까 자기 실적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너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너 이거 해놔. 그게 권유하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사람들 얘기고 실제 돈이 필요한. 우리 현실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전문가의 돈이 필요하다 뭐다. 크레딧이 720점 넘었다. 700점 넘었다. 무조건 된다. 이거 속지 마세요. 크레딧은 그냥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하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크레딧 이런 거 해서 융자를 알서를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실 때도 본인이 알고서 가게 되면은 혹은 은행에 직접 가실 때도 본인이 알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와 전혀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이 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에 본인이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그러면 융자가 된다는 데를 대충 가늠이 돼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돈 지금 내가 1만 불이 필요하다. 2만 불이 필요하다. 그런데 5만 불이 넘어가는 거는 개인 융자에서 불가능해요. 한 은행에서. 한 은행에서 5만 불 이상을 주는 데는 극히 드물어요. 아주 스트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한 2만 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2만 불 정도 필요하다 하면은 내가 한 달 봉급이 3개월치 봉급이 2만 불에 가까워야 돼요. 3개월치 봉급이. 그러니까 한 달에 5천 불 정도 이상을 벌어야 2만 불을 받기가 쉬워요. 그게 1번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닐 때는 또 맞춰야 되고. 두 번째, 내 크레딧이 720점이 넘는가. 단 3년 이상, 최소 2만 불을 받으려면은 5년 이상의 크레딧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1년, 2년인데 점수는 720이에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수도 중요하지만 쌓아온 그 점수를 유지해온 히스토리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히스토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다 3년 동안 잘 냈어요. 돈 잘 내고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본인의 주장이고 은행에서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태어나서 크레딧을 쌓는 사람이잖아요. 소셜번호를 가지고 18, 19, 20살을 넘어서 직장을 가지기 시작해서부터 해서 나이가 30만 돼도 크레딧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40대, 40대 초반, 중반이 되든 듣고 와서 크레딧을 넣었는데 크레딧이 2년, 3년이면 누가 봐도 이민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일단 거기서 말로 하지 않는 차별이 시작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분들은 어떤 숫자와 그냥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분명히 드라블 라이센스 사기 나이가 45인데 크레딧이 스토리가 3년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나는 이민 온 지가 3년인데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래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아픔을 걔네들이 그렇게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이드라인들을 나는 내가 나중에 문체가 안 당하게 내가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언더라이딩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요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디폴트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꾸 수금이 잘 안 될 때 페이만의 실수들이 많다는 걸 내면 요새 통계를 많이 내고 하는데 거기에 인종이나 이건 인터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관해서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관해서 equal opportunity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네들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의 last name이 우리가 키미, 박최 이런 걸로 들어가서 last name이 존슨, 마이클, 제임스 이런 게 아닌 거와 그 사람들보다 더 스트롱한 파일인데 디클라인 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디스어드벤티지인데 이거를 공론화할 수가 없는 게 교묘하게 자기네들 언더라이딩, 자기네들 가이드라인이라서 보통 크레딧이 거절되고 나면 편지가 오잖아요. 편지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too many inquiry. 그러니까 신용 조회를 너무 많이 했다. 크레딧 카드 volume too high. 그러니까 너 카드 리밋이 너무 많이 찼다. 그다음에 이게 올라갔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것 때문에 거절된 건 아니에요. 그 외에 처음 세 가지는 기본으로 항상 찍혀 있는 문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진짜 이유인데 아니 1년에 우리가 보통 인코리가 허용되는 게 그냥 한 3개 정도예요. 보통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코리가. 그리고 그게 뱅킹 릴레이션이냐. 그러니까 은행에 인코리가 있을 수 있고요. 전화기를 살 때도 생기고 아파트를 얻을 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코리는 사실은 뱅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자동차 살 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그걸 감안하고 크레딧 점수도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은행에 사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 3점씩 떨어져요.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개당 2점이 아니고 지나가면 하나일 때는 2점이면 5개면 10점이 아니고 5개면 20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점점 점점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거절이 되기 때문에 라스트 데임 바뀌고 뭐 하는 거에서 그거를 걔네들이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한국 분 중에 그렇게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 드물 정도로 많은 연금을 받으시고 크레딧도 상당히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70이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하여튼 자기 필요할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한 은행에서 본인 통 은행에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이 있는데 충족치가 않을 때 은행 두 군데를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은행에서 2만 불밖에 안 준다 그러면 나는 5만 불이 필요하면 은행을 다른 데를 또 가야 되잖아요. 한 은행은 받고 한 은행은 거절이 됐어요. 거절된 사유가 불분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고 안 해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이유를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계산을 할 때 보면 DTI라고 아시잖아요. 데프 인컴. 데프 인컴. 데프 인컴이. 그러니까 내가 수익과 지출의 상관관계에 페이먼이 얼마나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거는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나가는 돈도 없어요. 뭐 탁 페이먼이 됐을 거고. 그런데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졌죠. 어필을 해요. 어필서한테. 어필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어필이에요. 자기네가 이메일 보내요. 언드라이얼한테. 왜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우리 뭐 VAR 시스템 축구회 요새 해서 골 아니다 아니다 하듯이 야구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러한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심판이 한 번 결정되려면 안 바꾸잖아요. 한 번 그럼 언드라이얼과 결정을 하면 어필을 해도 그 결정을 바꿀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말 착한 언드라이얼이라서 감동적으로 뭔가가 있기 전에는 본인이 움직이기 전에는 이게 이런 거죠. 내 기준은 no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꾸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바꿔주는 거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게 되니까 위에서 뭐 자기 보스가 봤을 때도 별로 탔지 않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감하게 그걸 인정하는 친구가 드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뭐 이거는 제 순수한 제 경험에서 나와서 나온 얘기를 이제 말씀을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자의 서름이 제가 이민 생활이 이제 37년째잖아요. 네 오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는 게 눈에 보이는 차별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많아요.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제가 크레딧이나 이런 거는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인컴이나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융자 신청서인데 거절이 됐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를 댔을 때 이제 뭐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걸 뭐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들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죄송해요. 은행이 저 은행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야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다는 건데. 네. 아우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개인 융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광고 듣고 와서 지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또 질문도 답변해드리고 계속해서 개인 융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저희 오늘은 이제 연말을 맞아서 소비가 좀 급증하고 있잖아요. 개인 융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코멘트 주시고 또 질문도 주셨는데요. 뭐 다음 주가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최근에 이사해서 살 거 많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고칠순이시라서 목돈이 필요한데 오늘 잘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듣고 계시리라 믿고요. 9929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크레딧 카드도 리밋을 너무 낮게 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크레딧이 좋으면 2, 3만 불은 준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번에 1만 불 받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분의 크레딧을 정확하게 애널라이즈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크레딧 카드 리밋을 처음에 줬을 때 이분이 보통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중에 제일 하이 리밋. 그러니까 하이 리밋에 지금 퀄리파이 되는 크레딧 점수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내가 1만 5천불짜리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그 정도 크레딧 740점 이상의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면서 빚도 없고 그렇다면 1만 5천불 이상의 것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은행에 한 10년 정도 계속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카드를 신청해도 1만 5천을 받은 게 있으면 2만 5천짜리를 준다든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다시 신청했는데 만불 받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에서 언더라이딩 하는 쪽에서 너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필요해? 그래서 자기네가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가지 팩트만 가지고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뭐 예전에 2, 3만 불 받은 크레딧 카드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렇게 적은 금액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또 자세하게 크레딧 상황을 보시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22님께서 그럼 융자 신청하면 얼마만에 나오죠? 다음 주 블랙프라이데이 때 쓸 돈을 받으려면 이번 주에 신청하면 되나요? 하셨어요. 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퍼스널론 같은 경우는 72시간 안에 어플러분하고 빠르면 펀딩까지 가능해요. 은행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45, 60 같은 거를 걔네드가 베리파이 하면 그것만 이틀이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4, 5일 비즈니스 데이로 4, 5일 걸리는 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 932님처럼 블랙프라이데 쓸 돈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932님 이분만 계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저희들 이제 다른 손님들 서류 들어간 거를 얘기를 해봐도 언더라이딩이 조금 밀려 있어서 좀 자기네 오버타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은행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 3일 안에 결과가 다 받고 론은 어플과 나면 다음날 펀딩이 가능해요. 같은 날 펀딩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크레딧 카드는 어플과 나면은 비즈니스 데이로 5 to 7 데이, 7 to 10 데이 은행마다 한 얘기가 다른데 결국은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돈을 조금 더 내면은 엑스보다의 퓨를 내요. 급행료를 내면은 세컨드 데이나 넥스트 데이 메일로 자기네들이 빨리 발송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어메이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플과 나면은 번호 같은 거 이런 걸 이슈를 해줘요. 일단 이걸로 너 오더하라고 급한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서둘러 보세요. 그렇네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아직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아 있으니까 급하게 필요한 것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29님께서 정확한 제 크레딧 리포트를 보고 싶으면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기 크레딧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페리엔, 그 다음에 에쿠펙스, 그 다음에 트랜스 유니온.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무료로 받는 거는 크레딧 점수가 안 나와요. 그냥 이 무료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기 리포트상에 오류가 있는지 당신이 생각하는 거와 문제가 있는지를 어필하라고 그걸 보내주는 거고요. 크레딧 점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 돈을 내죠. freecreditpool.com, privacyguard.com, creditchecktotal.com 많아요. 크레딧 카르마 요새 광고 많이 하죠. 이런 데서도 하는데 세 군데 거 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마케팅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만큼을 주고 이만큼을 원할 때는 돈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것만 점수만 딱 보여주고 아 난 괜찮았는데 사실 크레딧 리포트 꼭 세 군데를 다 보셔야 돼요. 다 다르니까. 점수도 다르지만 나도 모르는 컬렉션이 예를 들어 에코팩스에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한국분들 정말 이름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네 명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이름은 다 달라요. 철수, 철민이, 철호 이런 식인데 그런데 철, S, 철, S, 철, S, 레스님 같은 거 아니에요. 카오스에 그거는 크레딧 리포트가 본인께 어떤 건지는 모를 정도로 믹스 앤 매치가 돼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돌림자 쓰는 분들은 꼭 이름 붙여서 쓰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따로 쓰면 철, S가 아니고 철수니까 철, S. 믿을 네임이 되니까 그 수가 믿은 네임이 되니까. 네네네네.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달라볼게. 그리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형제들인데. 같이 살다 보니까. 주소도 같아. 주소도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봤냐면 프라우드로 봐요. 누가 불순한 의도로 이 사람 거에 대해서 하는 걸로 잘못 착각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거 꼭 생각하시고 크레딧 리포트는 꼭 1년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 그럴 때는 클레임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 앞서는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에 한 번 생긴다는데 보통 크레딧 리포트의 정확도가 거기에 한 25%는 우리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꽤 높네요. 25%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크레딧 리포트는 깜짝 놀라는 게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왜 올라왔지. 그런데 이제 내 거 아닌데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내 건데 내가 인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한 번 해놓고 안 써서 잊어버린 거. 특히 제일 조심하고 제가 꼭 팁을 하나 드리면 요새 이제 쇼핑 시즌잖아요. 가면은 거기 가서 크레딧 카드 스토어 크레딧 카드 신청하면 10% 15% 깎아주고 한 번 쓰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빌이 날아온지 안 날아온지 모르겠다가 그래서 레이페이먼 잡힌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생각 밖으로. 그러니까 10% 15%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가입 신청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머리 아파져요. 그리고 그걸 한 번 신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카드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가 2만 불짜리가 나올 거를 스토어 카드 한 두 개 500불짜리 350불짜리 두세 개 하는 바람에 잉코리가 올라가면 점수가 깎여가지고 2만 불짜리가 거절되고 1500불짜리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사실은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아까 지금 라인하고 텀론하고만 말씀드렸는데 네. 크레딧 카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저는 하나 또 기억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거. 쇼핑 연말에 하시면서 스토어 크레딧 카드 정말 어느 스토어나 요즘은 다 그 자체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유혹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매번 쇼핑할 때마다 10%, 15%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픈할 때만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크레딧 카드 또 개수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는 않죠?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도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 크레딧 카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까지는 이제 그 텀론하고 라인업 크레딧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크레딧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크레딧 카드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30, 7년 전에만 왔을 때도 한국에는 그때 당시 크레딧 카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메리카드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크레딧 카드라는 걸 많이들 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신청하지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쉽게 나오는 게 노크레딧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미국 온 지 따끈따끈한 호적의 잉크도 안 말라 3개월 됐는데 소셜 번호는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하나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나올까요? 첫 번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하니까 시큐어드 카드를 합니다.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시큐어드 카드는 내가 1,000불을 은행에 뒷바지다 하면 9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줘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러면 1,000불에서 알아서 까나가겠지. 그게 아니고 매달 이 돈은 내야 돼요. 1,000불은 그냥 그대로 1,000불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900불짜리를 계속 쓰세요. 그럼 매달 페이먼 갚으세요. 그래서 잘 갚고 6개월 후에 재심사할 때 밸런스 제로고 몇 번 썼잖아요. 그러면 1,000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시큐어가 바로 그냥 언시큐어 카드로 그냥 여길로 크레딧 카드로 바뀌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크레딧 카드를 잘 주는 곳이 캐피탈 원이에요. 캐피탈 원. 너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하는 게 광고 멘트인데 그만큼 자기는 크레딧 카드 뱅크예요. 여기는. 그래서 캐피탈 원에 신청을 하면 300불에서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가 나와요. 노 크레딧 분들도. 직장이 있다고 쓰면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면 여기는 본인 확인만 되면 300불, 500불짜리를 줘요. 그리고 그거 외에 캐피탈 원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프리미어 뱅크 카드니 이러한 파생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크레딧이 나쁜 사람들한테 주는데 300불짜리 주면서 연회비 95불에 한 달에 5불씩 피해서.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카드라도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거는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론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고리대금업을 하는 애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크레딧 교정에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캐피탈 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300불이나 500불짜리를 주면요. 여기 크레딧 쌓는 방법은 왕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프라이머리로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300불 500불짜리를 300불 500불이니까 사실 한도의 계좌니까 한 번 쓰면 없어요. 그냥 가스만 넣으시든 뭐 하시든 쓰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다 갚으세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 레코드에 한 번에 착착착 잘 갚는 것으로 이렇게 이 레코드가 남아있으면요. 6개월 1년 뒤에 전화하셔가지고 나 카드 리밋 좀 올려줘. 하면 아마 2,500이나 3,000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크레딧 카드는 굉장히 플렉스블해요. 그리고 플렉스블한 대신에 크레딧 카드는 우리가 몇만 불짜리도 있지만 5만 불 넘는 카드들은 블랙 카드고 와이트 카드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란 이제 그 백만 장자들의 얘기고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카드 리밋은 2만 5,000분이 안 넘어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체이스에서 3만 5,000짜리 카드를 가지고 4만 5,000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간혹 보거든요. 이분들은 체이스하고 굉장히 룰레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잘 갚고 하니까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카드라는 것이 이게 항상 시한폭탄이에요. 뭐냐면 내가 돈이 벌이도 괜찮고 계속 정기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갚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한 번 과용을 하잖아요. 이게 뭐 할러데이 시즌에 갑자기 뭐 하고 줄러룩해서 한 뭐 썼는데 그럼 다음 달부터 갚으려니까 돈이 없어. 다 못 갚아요. 그러다 보면은 못 갚다 보면은 이제 뭐 미니몸 플러스 얼마 더 와서 돈을 보내겠죠. 이게 갚았는데 다음 달에 돈을 또 써. 그러니까 한 3개월만 돈을 팡팡팡팡 쓰기 시작하면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카드 리밋이 내려가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내려갈 기회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이 페이먼 하다가 결국 이제 얘네들이 봤을 때 다음 순서는 뭐냐면 리밋 줄여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패턴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은행 쪽 얘기가 아니고요. 내 문제인 거죠. 소비 패턴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크레딧 카드는 그런데 정말 유용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뱅크는 새로 신청하는 카드에 한해서 1년간 프로모션 0%이잖아요. 배런스 트랜스퍼. 다른 은행과 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0%. 크레딧 카드 여러 번 0%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연 요새는 17%, 18%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갚을 때 그러면은 미니만 페이는 밸런스의 2%와 이자 계산이 나오니까 뭐 3,000불 있으면은 한 50불 이렇게밖에 안 돼요. 75불 이렇게 될 거예요. 밸런스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밸런스가 제로면은 팡팡팡팡팡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프로모션 기간 1년. 1년이나 뭐 1년 반 혹은 뭐 9개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밸런스 트랜스퍼. 그건 뭐냐면은 이제 컨비넨 체결에 체크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체크가 안 나와도 내가 CD뱅크 카드 빚이 많은데 내가 뭐 다른 은행에서 새로 카드를 받아서 0%이다. 이걸로 이걸 갚아요. 여기 카드 빚이 이자가 세니까 만 7,000불 이렇게 갚으면은 물론 그럼 여기는 만 7,000불이 생기잖아요. 얘네가 이걸 왜 하냐면은 지금 0%이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자를 벌고 싶은 거죠. 1년 뒤에 벌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게 굉장한 마케팅 기술이에요. 크레딧 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크레딧 카드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개인용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이들 잘 아시는 텀론 그리고 라인 오브 크레딧 크레딧 카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항상 이제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연말 맞이하면서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12월 달에는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CRA 용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개인융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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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